언론에서 당사자 얘기를 다루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까지 같이 끌고 가거나 사람들이 얘기를 모아낼 것인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서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어떤 그 상황 자체를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언론이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게 대부분이고 어떤 해결의 지점을 연결하는 게 나머지에서 한 3 정도일 것 같아요